자 그냥 최대로 끝에 붙어가 최대로 끝에 붙어가 잘 보면서 나 카산 잘 땡겨? 아 당연하지 강북 가지 가자 뭐야 벌레 한 명 떨어졌네요 똥덩어리 똥덩어리 한 명 가네요 박사장 파밍할 때 뺏으면 왜 이렇게 웃기지 중간에 낙하산 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최대한 떨어질 것 같으면 다리 쪽으로 다리 쪽으로 물로 떨어지지 말고 물이 훨씬 느리니까 날다라보치 날다라보치 요거 땡기는 거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W 눌렀을 때 얘가 뒤로 최대한 가는 순간이 있어 거기서 W를 풀어 그러면 앞으로 천천히 가 얘가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최대한 멀리 땡길 수 있어 아 어디로 내려? 어디로 내리는 거야? 강북 강북 똥똥똥떠르신 하나 사라오세요 아 나 큰일났는데 강납인줄 알고 dire 1 대 4 예 화이팅하십쇼 아니 이거 구해줘야 차 persing 똥 Ek 윙 hang 철탑 믿기 어 망한것 같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형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어 수브리 잘하고 있어 수브리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다른 그 좌우 버튼을 움직이면 안되요 누르면 안되요 그러면은 고도가 더 낮아져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땡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러면은 두 칸을 땡기는거에요 두 칸 하나를 알려주면은 열을 알죠 오케이 여기 파밍하고 자기장 위치 두 칸 야 원 기가 맥힌다 어 역시 부관량 오케이 근데 암동풍을 봤어 이반이 1등이야 무조건 아니 김선배님 역시 부관량하지마세요 방금 아까 정치하셨잖아요 역시 똥똥가리씨 저쪽에 떨어지시는데요 조졌거든요 조졌대 뒤에서 배수수술을 강하게 들려요 지금 쩡인이왕게팬가격 감사합니다 아 여기 그냥 탬이 기가 막히는구나 개판 먹어놓을게 엔포 그 살아올수있으면 무조건 제가 치킨 드릴게요 1등 들리세요 여보세요 잘 들립니다 사장님 말하는거야 제가 봤을땐 박후배는 살짝 이제 뭐라야될까 가망이 없죠 가망이 없는게 아니라 버릴 카드는 깔끔하게 버립니다 괜히 달라붙었다가 우리까지 죽는거보다 한 명 희생하고 나머지 이제 프리파밍하는게 좀 더 이제 박후배도 그걸 원할거에요 아마 똥이 더럽어서 피하는거지 저 제 앞에 2명 지나가는데 이거 저기 뭐있는데 저랑 박후배 못가지 우리가 열심히 할게 걱정하지마 박후배 아니 아니 왜이렇게 개판 빨리잡혔지 먼저 잠들어 저 개판 좀 많이 보내줄게 들어가세요 얼리암님 아우 템 잘나온다 이번판 느낌있다 난 왜이렇게 안나오지 주택가 털고있어? 아니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보다는 주택가가 템 더 잘 뜨는거같아 지석진씨 생각보다 어리자신네요 오오오오 강북이 아무도 안내렸죠 네네 아무도 없었어요 컨테이너 앞에 약간 뭐랄까 근데 좀 뭐랄까 그 심선배님은 약간 죽길 바라셨나봐요 죽길 바라는게 아니고 버릴 것 같으면 버려야지 아니 뭔가 살았다고 하니까 좀 실망한듯한 그런 뉘앙스였뿐 저 좀 뭐 인성이 개판인데 전 이해합니다 여기 떨어졌겠는데 보급 여기 떨어졌겠는데 보급 어 안 떨어졌는데 안 떨어졌어 이걸 또 봤단 말이야 저 저 저쪽 요쪽 요쪽이 내린거 같애 거의 보급알림이야 알림 제형이 뛰어가면은 근처에 보급 떨어진다는 보급도 그렇게 싸우러가는건 좋은데 이제 데킥 먹었거든요 데킥 하나 누구 드릴까요 AR데킥 네 갈게요 이제 쟁여놨다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른 팀원한테는 이런거 안해주는데 제가 두괄량님이라서 확인 확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말투 되게 중독있어 구상이랑 에더지 트랜크 있으면 좀 먹어줘 나 많이 먹어놨어 형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자기장 두번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파밍해도 되겠어 이거 그니까 너무 깔끔해 지금 응 비허 비허 성태형 살아있죠 어 오해하면 안돼 시청자가 형 살아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데려가지고 슬픈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 어 사배율 하나 남습니다 갈게요 어 왜 대답이 없죠 저는 응 아니 간다고요 아 발굽에 당연하지 당연하지 주려고 준비해두고 있었잖아 아 그래 대답으로 살짝 섭섭할뻔했어요 아 손수 살고 있어 안다 여기 나 혼자 있는데 누구 이걸 또 살아가네 와 형 형 피 채울거 없어? 여기 앞에 충소리 들리는데 김형 어 피 채울거 없어? 있어 있어 아니 춤소리 들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거 컨테이너쪽 왜왜왜 아니 갑자기 짜증나가지고 내가 자신한테 그래도 오래 버티셨네 아니 귀신이 고칼을 누르시네 왜왜 어? 왜요? 무슨일이야 아니 보급이 없어졌네 갑자기 아 하 끝까지 간거야? 어디야 하 진짜 집념이 대단하다 아니 형 보급에 그렇게 눈이 멀면 1등을 못해 아냐 파밍이 다 됐어 파밍이면 깔끔하게 됐어 오케이 오케이 저분 아무것도 두지마요 그러면 저분 벌을 받아야 마땅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못난 놈 귀신입고 칼로시게 어 총소리 저요 저요 5발 5발 왜 없어요 왜 그러지 우리 다같이 배율 먹으면 그때부터 자리잡으러 가요 아 형 가면 안 돼 어 아 형 형 형 형 형 목소리가 흥부대 목소리가 아니야 형 형 형 릴렉스 릴렉스 형 선배님 형 1등이야 복부대 1등이야 복부대 1등이야 복부대 1등이야 1등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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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화나게 해선 안돼 다리 쏘죠 그냥? 지렁이 만들고 우리 판이 끝내면 그때 풀어줍시다 기절을 안한 이상 와 진짜 저 허허볼판 그냥 걸어가고 있는거 진짜 실환가? 김형이 지금 저기 허허볼판일텐데 이거 허허볼판 그거 괜찮아? 사방에서 진짜 배그가 다행히 갓겜이야 만약에 보급 떨굴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시면은 1킬 꽁킬 아니야 꽁킬 맥킬 못드신분? 저요 저요 저거 먹고왔어? 뭐 어디가 와 킥닷맥킬다 왜왜 아 거기 그 분뇌집주지권 깜짝 놀랬잖아요 이제 슬 모일게요 김선배님 처음으로 좀 멋졌어요 모인다고? 네네 다음 배율 있는거죠? 아니 아직 없어요 박후배 가져가 안가져가? 아니 나 그쪽이랑 멀어요 부관령님 배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배율 가져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살짝 고민했는데 바쿠베냐 부관령이냐 이렇게 고민했는데 아 답 나오네 고민할 필요가 없어 예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정확한 판단은 되겠습니다 연판 시작하면 필요 없겠다 여기 안에 구상이 있다 구상 드실래요 이거? 나 구상 받아 AR총 보이면 말해줘 형 총도 없이 갔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holy shit 진짜 무섭다 이쯤 4명 무섭다 아니 아니 진짜 가갖고 4명 만나면 어떻게 할라 그랬어? 아 안만나지 우리밖에 안해놓았잖아 내가 머릿속에 도화지를 그려놨어 벌써 4명 만나서 그냥 샷건 치고 나가는거지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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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여기 후라이팬도 있어 안쪽 가면 후라이팬도 있어 진짜 성태형이 남자중에 남죽이네 어떻게 총도 없이 거기를 들어갈 생각을 하지 너무 멋있어 너무 성남자야 다음 위치 아 나쁘지않고 깔끔하고 오토바이 끌고갖고 게임 끝났고 관전하실라구요? 소음기 먹었고 게임 끝났고 사장인데 어딨냐? 여기있지않나요? 그 얼굴좀 보고 삽시다 아니 뭐하러 와요 그쪽이 그러면 스쿼드인데 그 얼굴좀 보고 삽시다 여기 스쿼드 또있다 주실뿐 형 총알도 있어요 여기 자기장 기간 내 캔다 그니까 요거는 다음 자기장 보고 가도 될거 같애 왜냐면 애들이 다 아래쪽 떨어져가지고 오케이 배율 남는사람 있어? 난 없어 형 오케이 대킥 다 먹었어요? 대킥 다 없어 연막 누구야? 내가 잘못됐어 자 졸려? 아니 아니 잘못된다니까 바쿠비야 지금 약좀 잡히면 안돼 뭐하나 뭐하나 나오면 너 진짜 큰일나 안그래도 지금 김선배님 게임도 안풀려가지고 입도 근질근질하실텐데 누구하나 깔거리 잡고 오지게 까신다니까 이제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형 안돼 안돼 아 형 왜그러세요 김선배님 왜그러세요 1등해야지 당 먹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확인 브레이크 깔끔했다 지금 방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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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비행기가 김선배님을 자극해 저 소리 없애야되냐고 문으로만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소리를 아예 없애놔야 안가지 브라이팬 있다 우리한테 야 이 집 나무도 키워도 돼 나무도 있네 이 집에 물이 없었는데 와 너무 안나온다 배율이 이비안게 나오네요 와 너무 안나온다 배율이 이비안게 나오네요 와 설사 뭐가 좋지 아까 주먹밥을 먹었는데 물 많이 먹는게 좋지 않아요? 먹고나서 지금 속에서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 염색했어 염색했어 아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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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킥 대킥 오케이 대킥 여기 뿌렸어 여기 템 눌러봐 여기다 오케이 가자 가자 이제 모여야돼 이제 자기장 오고있어 형 가자 이제 모이자 모이자 그만해 파밍병 좀 그만해 형 다 했어? 어? 아니 근데 김선배님이 그 말하니까 살짝 좀 이거 지금 아나마나 좀 해야돼 드링크나 드링크나 이런거 아 그쪽 나눠줄게 없어요 형 하나도 없어? 나 하나도 없어 여기 세개 여기 하나 구급상자네? 구상 만화 두개 여기 네개다 좀 끝에 총구 끝에 좀 어디서 보인다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도전기 있으면 바꿔줄게 아냐아냐아냐 뭐..아 뭐 이라고 사짱아 좀 어? 말 더럽게 안들어 그 학장실에서 더럽게 말하는 이런새끼 저런새끼들 어 쏜다 쏜다 우리 쏜다 집쪽이야 이거 그냥 뒤로 빠져 LW 쭉쭉 빠져 LW 쭉쭉 빼 쭉쭉 빼 쭉쭉 빼라고?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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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안대 머리 안대 빼빼빼 쭉쭉 빼고 있어? 응 나 빠졌어 아이 그냥 빼빼빼 그냥 쭉쭉 빼 괜찮아 쭉쭉 빼 난 살았어 사장님 빼라고 말좀 들어 아니 빼고 빠주다가 내가 뒤로 맨 마지막에 빠질려고 나는 빠졌어 나는 빠졌어 언덕 안보이는데까지 쭉쭉 빼버려 괜찮아 살수 있지? 응응 난 살수 있어 연막판 하나 풀어줄까요? 어 그러면 더 좋구요 카고파리 있는거죠 오케이 이제 달리시면 아예 안보이거든요 됐어 됐어 오케이 애들 다 개피 갈게요 깔끔하다 깔끔하다 뭐야 성광을 듣고야 이거 미친새끼야 미척다 미척다 내 성광 던졌구나 아 연막 던진줄 알았어 와 성광을 던지네 저서 연막 뿌려달라니까 성광을 던지네 병을 잘못 걸렸네 살짝 누구 하나 죽길 원했던거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성광하고 연막을 헷갈릴수가 있나? 아니 성광을, 연막을 든줄 알았는데 성광을 들었네 연설 한번 싸워봐야겠다 아니 진짜 SKS는 이거 보정기 없으면 쓰는데 쓰기가 너무 힘들다 여기 빨간 핑으로 가자고? 아냐아냐 형 여기 그냥 찍어놓은거였어 위치보고 가죠 오케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 여기 들어와야 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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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여기가 또 밑에가 나무 조금있고 허허벌판이야 조심해야 돼 집까지 가는데 저기있으면 위험하니까 집만 조심하면 되겠다 저기지 집 들어갈때 내가 제일 먼저 클리어 시켜볼게 오케이 나 아까 여기까지 왔었어 보급차대로 근데 없더라고 분명히 여기 근처에 떨어져 있는데 좀 대단하시네요 문안열려있고 오케이 오케이 아 문안열렸으면 살짝 위험할수도 있어 애들 원래 랜딩할때 문안열어놓으니까 오히려 열려있는게 좀 더 나을수도 있어 조심해야돼 오케이 술탕 까매서 들어갈까? 아냐아냐아냐 가만히있어 여기 사거리안에 들어왔는데 안쓰는거 보면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될거같아요 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될거 확인하게 네 없는거같애 구상하네 구상 드실분 주세요 나 구상 너무 많아 구상 필요한사람 있어? 나도 너무 많아 요거는 밖에서 여기 위쪽에서 아래로 보이는 그 집이라서 창문 좀 벌이 안나오게 이렇게 엎드려계셔야 돼요 잘 오케이 여기가 위치가 좋아 김형 여기 위치가 좋아 일로와봐 오케이 가면 돼 30방에 싸우는데 여기여기여기 요러고 엎드려있으면 꿀이야 꿀 좀 앞쪽에 붙어서 오케이 나 보고있어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도 괜찮고 이쪽에 수분님 이쪽 어디요? 여기여기여기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박사장님은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봐야되겠다 이연파 진짜 1등이다 근데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벗은 나도 진짜 보정기 하나 줄사람 보정기 사상아 너야 방금? 뭔데? 콧보지도 너야 방금? 아니 왜? 깜짝 놀랬어 수류탄 터진줄 알았어 내가 봤을땐 지금 나하고 나하고 부갈량님하고 김선배님 딱 이렇게 놀란거 보니까 나인가? 이 새끼야 콧바람이 거의 나겠는데 이 새끼가 아니 선풍기바람이야 이거 아니 선풍기가 그렇게 세요? 아니 선풍기가 팍 했는데 수류탄이랑 똑같은 소리 나는데 터진줄 알았잖아 나는 그정도 풍력이면 진짜 피부 벗겨져 나갈거 같은데 이거 저거면은 우리 한꺼번에 싸야돼 차는 터뜨려야되고 사람이 걸어오면은 조금 이제 그래도 좀 각을 벌려서 쏴줘야되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서 싸올게요 확인 차온다 이 방향 준비해 어 쏙쏙 아니 아직 아직 가까이 오면은 지금이야 경찰이 안 나오는데 왔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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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once 요렇게 다 나올 필요없어 창문 깨줘 Fi found Chris 우리 Qui Pa2 2집 막아야되 2집 사수 해야되 ок ок 그리고 아까 그 210평양좀 잘 봐주세요 박사장님 아까 뒤쪽에서 한템 올테니까 오케이 여기만 지키면 무조건 1등 강나와 이거 저기 싸운다. 아까 차 지나간 쪽 뒤에 N쪽 330 저 언덕에서 싸우는 것 같애 오케이 210방향 쪽 사운드 있죠 박사장님. 저거 잘 봐주세요. 언덕 쪽에 있을 거야 여기서 째면 강 나올 수도 있어 저 언덕 위쪽에 있거든요. 210 저거 나무 뒤쪽에. 잘 봐주세요 이거 이제부터 수분님이 SE 방향 쪽 봐주세요. S랑 SE OK 와 원 기가 맥혀 기가 맥혀 지려버렸어 형 75. 형 이제 다 둘러싸여 있어 둘러싸여 있어 우리 다 이제부터 잘 봐야 돼 형 우리 진짜 땅 진짜 오지게 잘 잡았다 케이터가 왜 이래 일자리 좀 어 어 왜왜왜 아니 바로 앞에 떨어지길래 바로 앞에 그만해 보급 Faculty 짐 문 밖으로 나가시면 제가 다리 쏠 다리 쏠 거예요 형 이제 둘러싸여 있어 형 저거 잘못먹으면 진짜 탈나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거 쏴야돼 못오게 막아야돼 쏴? 쏴? 아냐아냐 쏘지마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 한 대 맞췄어 아냐아냐 내려 들어오세요 또 온다 이쪽에 S방이야 S방이야 버기 같은데? 버기? 뭐 하나 지나간다 버기 버기 아까 오토바이 가는 쪽으로 똑같이 가요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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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아 아깝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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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문 닫아 디펜스 하는거 같아 이제부터 우리 여기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1등이에요 지금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210방향이야 딴 데서는 너무 좀 멀리서 총을 쏘는데 210방향이 되게 가깝거든요 자기장도 짧아요 그래서 이제 보일거에요 박사장님 잘 봐주셔야 돼요 가깝네 소리가 다 우리 다 둘러싸여 있어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제일 가까운 자기장이 여기 210방향이야 이제 뒤에서 아까 우리 쏘던 애들 한 팀이 올거야 오케이 5탄 맞는 사람 있어? 나 5탄 200발 나 조금만 줘라 조금만 나 300발 야 무덤까지 5탄 가지고 갈라고? 300발 기가 막히지 방탄복 만들어도 되겠다 준비해야돼 준비해야돼 이제 안 내려오네 애들도 여기 다 그냥 있다고 생각할거야 무조건 뒤껴어 뒤껴어 쟤네 언덕에들 아 저 하나 보인다 210방향 200 나무 뒤에 붙어있어 나 거기 못봐 아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나무 뒤에 붙어갖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애들 이제 하나둘씩 내려오기 시작하네 언덕에서 다음 안전지대 여기면 좋겠다 아마 우리가 올라가야될수도 있어요 여 바깥쪽으로 빨간 핑 여기 됐다 됐다 아 바로 옆이야 바로 앞에다 됐다 210쪽으로 가야돼 우리 잠깐만 그렇게 되면 우리 우리 뒤를 봐야돼 뒤 여기 75 2방향 먼저 클리어를 시켜놓고 가야돼 여기에 2명 올라 4명 올라왔다 지금 나갈거야 아직 아직 천천히 완전 천천히 나갈거야 형 어 저거 뭐야 저 사람 아이가? 어디에 형 어디? 왼쪽 바로 왼쪽에 저거 바로 왼쪽에? 바로 왼쪽에? 형들 이거 사람 아냐? 어디어디 300 누워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온다 맞네 맞네 여기 누워있네 여기 누워있어 어디 우리가 쏜거야 방금? 어 어디에 누워있다는거야 아냐아냐 쏜다 쏜다 뒤에서 들어가심으로 이거 방금 105쪽 오토바이 누가 췄어? 죽였어 죽였어 죽인건데 시동이 안꺼졌어 슬슬 가야되지않았다고 아뇨 바로 앞이라 괜찮아요 쏜다 계속 쏜다 어디 쏘는건지 6075 6075 6075 나무 뒤에 있다 한대 두대 아 저기 오케오케 왔어 아아 한발 기절 기절 나무 나무까지 나무까지 10초 남았어 쟤네도 와야되잖아 킬킬킬킬 나 킬 떴어 오케오케 형 내려와 이제 슬슬 내려오셔 내려오셔 오른쪽 오른쪽 견제하면서 내려온다 아까 아까 나무 했던데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상대 상대 앞에 있어 앞에 한팀 있는데 쏘지마 올iiii 그냥 안으로 안으로 들어와 Все 330에 저기 있어 왼쪽으로 molds 끝나 끝나 끝 Nos turnaround 좀 330에! 330에! 저기있어! 반대편으로 나가! 괜찮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단 나가서 피부터 빨아! 아니... 아니 이거.. 나 묶였는데 이거는? 아니아니 나갈 때 점프하면서 나가 형! 나갈 때 점프!!!!!!! 점프!!!!! 난 버려야겠다 나는.. 감황이 없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살 수 있어 살 살.. 아아.... 가구팔! 살릴 수 있어 이거 살릴수있어 살리라고 이거? 언덕으로 올라갔어 살릴거 같은데 될라나? 사장아 살려볼게 튀어나와있네 삐져나와있는데? 이거 마실거 같은데? 된다 된다 사장아 살리고 바로 도망갈게 나는 오케이 도망가가냐 나 버린다 생각해 형 하던거 있잖아 잘하던거 일로와야 일단 일등이잖아 일각연이 있잖아 아냐아냐 거기서 총알을 형 쏘는거 같은데? 지리끼리 싸우고있어 이렇게 멀리 들어갈 필요가 없어 형 같이 들어가야돼 사장아 일로와 바위 보이지 형 280쪽 오른쪽 오른쪽 위에 280 오른쪽 위에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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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위에 바위있거든? 거기 왼쪽 언덕 넘어와서 그쪽에 먹어놔 왼쪽에 있다 그거잡아야돼 사장아 일로와 빨리 가잖아 나 가고있어 나도 가고싶은대로 조용히 조용히 봐 사운드 들어 살짝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있다 나이스 그대로 쭉 올라가면 돼 같이 올라가야 돼 자기장으로 들어가야돼 자기장으로 들어가야돼 나이스 나이스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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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 말고 그냥 무시해 사장아 왼쪽 빠야돼 왼쪽 빠야돼 왼쪽 빠야돼 사장아 아냐아냐 일단 오른쪽으로 붙으세요 박사장님 오른쪽으로 붙어 같이 붙어 어 괜찮아 괜찮아 거기서 이제 둘이 같이 왼쪽 사운드 왼쪽 사운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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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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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왼쪽으로 먹어 천천히 해봐 이제부터 아냐 그쪽 있으면 사게 맞아 이거 M방향에서 때릴거야 M방향에서 때릴거야 뒤쪽으로 먹어 뒤쪽으로 먹어 성태형 일어나서 E 언덕 뒤쪽으로 먹어 E E 봐 E M방향에서 쏘니까 뒤로 도망가라고 열로 열로 아 바꾸면 틀렸어 바꾸면 틀렸어 아 괜히 성태형 쪽으로 갔네 형 그쪽으로 가면 쏘는데 나 이길 수 있다 나무 나무 있잖아 나무 있잖아 아 거기 말고 나이스 다른 쪽에서 견제해준다 형 이거 싸울 때 만약에 기절이라고 뜨잖아 기절이라고 뜨면은 무조건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오른쪽으로 뛰어 알았지 대기하고 있다가 기절이라고 뜨면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기절이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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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기절이다 저거 냅둬 괜찮아 오 나이스 형 뛰어 됐다 이거 2대1이야 형 그나무 먹어 그나무 먹어 어 그나무 먹어 방금 찬바라 됐어? 어 괜찮았어 형 형 천천히 2대1이야 2대1 가만있어 파밍하지 말고 가만있어 그냥 가만있어 애들 이제 올거야 천천히 왼쪽은 안봐도 돼 오른쪽만 봐 저거 기어댕긴다 저거 어 쟤 죽은거 같아 그럼 1대1이야 1대1 쟤는 기절이고 그렇지 어 나이스 1대1 형 김형 한번 간다 형 한번 가자 진짜 믿어 믿어 형 믿어 아냐아냐 하지마 마지막에다가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거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 형 아 너무 짧다 너무 짧다 이거 보일거 같은데 어 수류탄 간다 형 위신 아는거 같아 이거 빨리 뛰어가는게 낫겠어 왼쪽에 나무니까 그거 먹어 어 그 나무 뒤에 있는거 이거? 그치 일단 그거 먹고 천천히 지켜봐 이 지금 그 나무 근처에서 수류탄 던진거거든 나무 뒤쪽에서 바위나 나무 쪽 형 이거 샷발로 밀어야 돼 할 수 있겠어? 어 할 수 있지 어 자 그냥 최대로 끝에 붙어가 최대로 끝에 붙어가 잘 보면서 와아 진짜 샷발로 이구야 야 하하하하 이걸? 샷발로 봤나? 박단원 샷발로 봤나? 상상할 수 없는 샷발? 와 이걸 김형이? 야 샷발 아나는 기가 막혀 대가리가 없어서 그렇지 샷발 아나는 기가 막힌다 아 이건 근데 쉽지 방긋걸음 제가 더럽게 못 샀네 상대 와 다 맞췄다 아 김형 좋았다 이번엔 좋았다 이거 이거 기다림의 미학 좋았다 마지막에 샷발 아나는 기가 막혔다 샷발 아나는 샷발 아나는 기가 막혔다 샷발 아나는 기가 막혔다 샷발 아나는 어떻게 연승가? 와시오 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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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박 갈게요 찐박 오케이 예? 예? 지금부터 저거 깐이래 감사합니다.